화천군이 강원도청사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강원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평화지역인 화천으로 도청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화천군은 도청 신축 이전을 위해 동서고속철도 화천역사 예정지인 간동면 일대 3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청사 유치전에 나선 곳은 춘천과 원주 그리고 화천 등 3곳. 각 지역마다 유치 명분은 분명합니다. 우선 원주는 조선시대 도청에 해당하던 강원 감형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도내 최대 인구와 기업 이로 인한 최대 세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춘천은 구한말부터 이어오던 수부도시라는 점과 강원도청이 이전한다면 도단위 기관이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도청 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는 청사 신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도청 신축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자칫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입장에서 내 지역이 아니라 도 전체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경제 전체 발전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도청 이전만큼은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균형적으로 바라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청이 춘천을 벗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위치에 이전이 불가피했던 충남과 경북, 전남과 강원도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북도를 관할하는 도청 소재지가 타광역자치단체인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 자체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강원도는 최근 춘천시 신부국과 동네면 거두리 등 5개 부지를 놓고 청사 신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춘천뿐 아니라 도청 청사 이전의 최적지를 찾기 위한 타당성 용력이나 도민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 없이 청사 이전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도청 청사 신축을 놓고 지역 갈등 등 후풍풍이 예상되면서 강원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천입니다.